손노래 로봇 로봇 매튜 다 먹었네요 아 고마워라 많이 못 자아가 하하! Happy New Year! 며티요 오늘 방학이 왔네요? 네 맨날 오는데 며티 오늘 2016년 새해 첫 방송인데 오늘 특별히 며티 소원 다 들을게요 언제 말해봐요? 진짜요? 아 지금 좀 추운데 아 다시다 헬스 사주세요 네? 네 헬스 사가려면 저희 호수는 뭔데? 아니? 아 억수란 뭔데 자전거 없어요? 내게만 말해봐 엄지 못하고 성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건 질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얽묻혀버렸니 나전활발 이제 도너께 일어나건 나의 슈퍼스타 샤팅스타 슈퍼스타 시민 소리 같은 딸리메 헬리엣이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시민 소리 같은 딸리메 계속 소리 같은 바보 파이팅! 네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? 아 그리고 롯데자이언트 우승! 아니 롯데 이번에 우승할 수 있겠어요? 아이고야 억수로 단지해야지 자 누구 인사하세요?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? 저는 논산이요 논산? 네 논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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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무대 나이거야야 와이기 에빈로 논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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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다 와이기 에빈 한 잔 졌는데 세 번째 문제 아이고 저도 좀 인간화 중에서 논선 불판 아이고 저도 좀 끼워주세요 액션 정답 웹퓨터 웹퓨터 쏟았네요 아이고야 빠르 좋네 적심이 없다 해치피가 있더라 웹퓨터 뭐가 맛있어요? 맛있게 해주이소 아 맛있다 한 잔 파실래요? 네 하하하하하 아 은하 아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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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강아리와는데 어땠어요? 새해 첫사부터 아 저기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빵 뚫어졌어요 그러면은 새해 첫방송인데 우리 보안티비 우리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모두 줄 새해 복 많이 바르있어 사랑합니다 맵지요? 올해 원숭이 했네? 원숭이?